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앓고 있으니까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앓고 있으니까 애까지도 그냥 뭐 보육원에 갖다 먹히려고 했었으니까 너무 아파서 새끼를 하나 살리고 나 살자는 의미로 결국은 우리 어른들을 모셨어요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지금 33년 차 있었잖아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33년 전에 선생님이 어떤 계기에서 신의 길을 가시게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신앙을 믿고 있다가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고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앓고 있으니까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앓고 있으니까 애까지도 그냥 뭐 보육원에 갖다 먹히려고 했었으니까 너무 아파서 그런데 친구들이 가서 어디 가서 내 점을 보고 온 거야 교회 다니는 나 내 점을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교회 갈 적에 그런데 찾아갈 줄도 몰랐어요 나도 이 세계를 그럼 거기가 어디냐 치푸라기라도 작고 살아볼 모양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데가 무속인 집이야 그래 거기를 가서 앉아서 그 법당이 화려한 법당도 아니고 이렇게 하문으로 글문을 모셨던 법당이야 그런데 뭐가 보이는지 거기서 막 내가 대산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거기서 엎드려서 울고 나니까 마음이 그 몇 십 년 고통 받았던 그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지주 보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가 내가 왜 이랬을까요 나 이 세계도 모르고 난 교회만 다녔는데 난 왜 이랬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사님이 막 또 나하고 상담을 하는 와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내 역대에는 이렇게 빌던 신이 계셨고 이렇게 모시던 신이 계셨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와 나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달력에다 체크를 하면서 한 달이 안 되게 체크를 하면서 내가 요 날짜 요 날짜 돈 만들어가지고 오면은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 막막한데 막막한데 돈이 없어 막막한데 내 머릿속에서 부산을 가자 형제를 찾아가자 그때 우리 형제들도 내가 공건하니까 알리진 않아가지고 한 20년 세월을 나하고 연락이 끊겼던 사이야 그런데 알려주시면서 부산을 가서 언니를 만났어 만나가지고 언니가 내 모습을 보더니 기가 막힌 거지 그 이쁘던 내 동생이 이게 건부재기가 돼가지고 오고 옷도 잘 갖춰 입었다는 게 세상 물정을 잘 몰라놓으니까 옷도 희한하게도 입고 왔고 우리 어린 새끼는 등에다 얻고 내려간 거야 우리 아들을 그래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니까 언니 내가 신을 안 가면 새끼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야 된대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펑펑 울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거야 그때 당시에 33년 전에 한 500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낸 거야 그때는 큰 돈이거든 또 부산에 오빠가 있고 울산에 동생이 있어 그 3남매가 의농공원에 가지고 그 돈을 아군을 맞춰주더라고 이제 내림을 받아서 법당을 모시는데 저 20만 원씩 주고 세를 들어간 거야 그래 거기 가가지고 세상에 신을 받고 나니까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그때 또 우리 아들도 너무 아파가지고 있었고 내가 키우지 못할 정도로 아기도 아팠고 나도 아팠고 이래가지고 새끼를 하나 살리고 나 살자는 의미로 결국은 우리 어른들을 모셨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 길을 걸어오신 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으시죠? 후회는 절대 없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옥려남이 이름도 나있고 제자도 많이 양성시켜놨고 우리 제자가 어머니 유티회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는 것도 내가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 인천 성지사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됐네 또 기억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인연이 따로 있나봐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